이 안에는 당연히 FW 컬러가 포함되면서 블랙 화이트가 있으니까 요 기본 컬러는 무조건 저희가 갖추고 있는. 당연하죠. 다시 한번 한눈에 이 컬러 차트를 쭉 보셔도 8가지 중에 뭐 하나 버릴 것 없이 웨솔리가 워낙 프렌치 감성으로 워낙 많은 사랑을 받는 또 브랜드다 보니까 컬러 하나하나가 정말 그 깊음이 있는 그 깊이도 요 난이도 자체가 좀 달라요. 제가 입고 있는 딥 버건디 컬러를 좀 보셔도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 일단 지금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뭐 티셔츠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와이드한 이런 블랙의 정장 팬츠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재감이라던가 패턴 자체가 맞지 않으면 아래쪽에 있는 거랑 위쪽에 있는 게 좀 뜰 수 있어요. 전체적인 넥선에서부터 되게 여성적인 요 라인감을 살려줄 수 있는 이런 느낌에서부터 어깨 쪽에서 탁 올라가는 이런 살짝 드리프성 살짝 흘러내리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너무 예쁘고요. 근데 왜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들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듯이 표현이 되는 데는 소재가 소재가 일단 기본적으로 봐줘줘야 되는데 이런 살짝 살랑거리는 듯한 느낌 그렇다고 막 붓거나 왜 쫄티 같은 거 이런 것도 요즘 많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이런 느낌으로 바지 안쪽에다 딱 찔러 넣어줬을 때 이런 느낌에 이래서 저희가 오늘 티블러스예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거 길이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넣어서는 입었잖아요. 밖으로 꺼내서 딱 표현했을 때도 길이가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리고 엉덩이쪽까지 딱 가려줬을 때 이 정도의 이런 느낌. 안에 넣어서도 밖에 꺼내서도 참 이 느낌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가장 긴 길이가 최대한 76cm 정도까지 보통 원피스가 82cm거든요. 긴 길이도 있고 중입까지 가려주는 길이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약간 스타일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이 안쪽에 있는 소재감에 대한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고 싶은 게 여름 내내 슬럽을 많이 입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슬럽과 가을 아우터를 매치시키면 뭔가 좀 약간 계절이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솔리의 이 진짜 이 블라우스 같은 약간 광택감이 나는 느낌이 정말 고급스럽게 스타일링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았던 건 지금부터는 어쨌든 이너로 입으시는 거잖아요. 이너로 입으시는 거라서 두께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킷 안쪽에 트렌치 안쪽에 심지어 이제 겨울 되시면 패딩코트 안쪽까지 입으실 텐데 너무 두껍지 않은 거죠. 그냥 적당하게 얇으면서 그러면서 톡톡하면서 그러니까 체온을 안쪽에서는 잡아주되 이런 활동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 블랙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작년에 입던 블랙 살짝 먼지 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진짜 확 바꾸실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